괜찮을까요? 파이팅! 네? 마지막에 긴장제부터 하는 고톤으로 현미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맞는데 거기가 느낌이... 그 뭔가 놀리는 것처럼 오 나이템 괜찮은데 괜찮은데 더 C를 해드릴게요. 두 번만 연속으로 해볼게요. 그럴까요? 네, 배고파. 타는 스크림이 어렵다. 화이팅! 오늘 좀 그려줘요. 트리컬! 트리컬 트리컬! 너무 빠른데? 그거를 한 번 몇 개 받아볼게요. 트리컬 트리컬! 우리 외침 같은 거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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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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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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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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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설이지 말고 계속 목치기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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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았습니다.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신다. 감사합니다. 아! 녹음한 기회가 없어요. 근데 되게 잘하더라. 그래요. 정신없는 것 지금 되게 잘했어요. 정신없는 것 지금 되게 잘했어요. 정신없는 거 해야 되나 봐요. 너무 잘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정말요? 입술색깔 1도 없고, 메이크업 1도 없고, 지금 정말 섹시해. 더 신나야 되지 않을까 자기야? 된 것 같아요 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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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다르게 에요 가이드대로 할게요 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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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링 far 이케이 힐링 잘 있어라 으어 이제 저희 미니앨범 수록곡인 Tricole Trick이라는 노래를 녹음을 했어요 이게 원래 저희가 언제였죠? 저번 앨범? 그때 같이 실리려다가 2번으로 미뤄진 곡인데 되게 중독성이 있는 곡이에요 저는 약간 솔티? 그런 비슷한 감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퍼포먼스가 굉장히 기대되는 곡인 것 같습니다 콘서트에서 하면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포인트는 일단 오늘 저희가 일본에서 돌아왔고요 그래서 녹음한 기억이 없어요 사실 근데 ANR 언니가 잘했다고 하셔서 조금 위안이 되는 것 같고 이번에도 떼창 파트를 디젤이랑 함께 했는데 다시는 같이 안 하려고요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이 곡은 포인트? 약간 나요쌤이 나요던 이 음이 한번 들으면 자꾸 귀에 맴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수능 금지곡이 되지 않을까 이 곡이 유명해진다면 많이 들어주세요 전체적으로 발음을 좀 더 풀어줘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한순간에 끌려 그는 마주와 미 한순간에 끌려 그는 마주와 미 살짝만 더 높게 해도 돼요? 높게? 어떻게? 나이스 나이스 음 음 음 음 야 조금 뒤꽂은 나 맴돈 내 목소리 견박할 새 홀에 너의 시에 박그라 어 견박할 새 홀에 너의 시에 박그라 어 음 한순간에 끌려 그는 마주와 미 그 마주와 미 이게 미가 너무 약해서 더 쓰지 않을까요? 네 미 만 마주와 미 한순간에 끌려 그는 마주와 미 깬박할 맴도 내 목소리 고 맴도 내 목소리 고 맴도 내 목소리 내 목소리 고 고 쏘리가 더 들려야 될 거 네 음 내 목소리 맴도 내 목소리 내 목소리 고 소 캐치 미 이즈 캔보이 다 좋은데 약간 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So catch me if you can boy Now you Now you see me Now you don't Now you see me Now you see me See me 여기도 너무 세요 그쵸 네 Now you see me Now you don't 네 이렇게 갈게요 네 파 헤쳐봐 이거 혹시 이거 파 헤쳐예요? 어 헤쳐 어 나이스 나이스 어 어 필드로 하는 거 어 오케이 나이스 네 어 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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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포인트를 꼽기가 되게 조금 힘든데 이 노래는 왜냐면 벌스도 포인트가 많고 코러스 자체가 약간 포인트예요 되게 갑자기 에이 이런 분위기라서 뭔가 이 노래는 임팩트도 많고 조금 세기도 하고 뭔가 가득 찬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솔티 앤 스윗 같은 파트 느낌으로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멤버들이 다 녹음한 거를 못 들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 노래가 퍼포먼스적으로 좀 많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약간 버스 원 을 좀 재밌게 한 것 같아요 데모랑 살짝 다르게 뭔가 한국어 발음으로 바꾸니까 좀 더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포인트들 좀 더 강조해서 어 불러봤는데 버스 원 예쁘게 봐주세요 앓듯 말듯 앓듯 말듯 도도도도 앓듯 말듯 앓듯 말듯 나이스 오 이거 좋다 아이유 그런 눈치로 너 알 수 없어 넌 forever ever you never ever 너무 느린 네가 답답하잖아 i'm coming 와서 나를 잡아봐 그런 거 잘 한대요 맞아요 재밌어요 오 좋은 것 같아요 수척한 수척한 솜 끝에 나 곤따 Turn it up, turn it up, never stop 나이스 나이스 Turn it up, I will never stop,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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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예쁘다, 이걸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오면 많이 들어주세요 이번 앨범도 좋을 거예요 다른 수록곡들도 많이 들어주세요 reflective 중독성 있는 노래고 뭔가 신나는 노래예요 그래서 나오면 아마 한 번 들으면 계속 귀에 꽂힐 것 같아요. Now you save me, now you don't. 이거 계속 반복되니까 뭔가 되게 놀면서 잘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앨범도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곡들 너무 좋을 거예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화이팅! 와 이게 아니구나. 괜찮아요? 근데 저 혼자 엄청 얘기했는데. 아 진짜요? 다른 핸드폰을 썼어요. 확실하게 이긴 게 이거예요? 확실하게 이긴 게 확실하게 이긴 게임 확실하게 이긴 게임 넌 야기, 야기의 어택 조금 켜볼게요. 넌 야기 all night all day 넌 야기 all night all day 네 이렇게 쓸게요. 알트 말트, trick or treat trick or treat trick or treat 알트 말트, trick or treat trick or treat 알트 말트, trick or treat 알트 말트, trick or treat 아이고 좋습니다. 더 신중해진 마 플레이 더 신중해진 마 플레이 더 신중해진 마 플레이 벗어날 수 없는 게임 넌 애를 쓰지 all day 알트 말트, trick or treat 알트 말트, trick or treat 더 신중해진 마 플레이 알트 말트, trick or treat 좋아요. 되게 호루라기 같다. 들어간 시간 진짜 컴퓨터 창 너무 잘 보니 Your eyes on me 참 눈이 커진 thrill 터져낸 스프림 널 가져 놓은 dream 눈을 떼지 마 엄마도 안무아 출발 좋아요. 좋아요. 몇 번 더 웃어보고 왜 이렇게 민망하시기 때문에 아주 나이스 춤을 갈게요 높은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너무 높이도 왔어요 좀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올게요 네 너무 신동이 많이 왔어요 하나 더 볼게요 음 좋은 것 같아요 이걸로 갈게요 Your fantasy I'm in your dreams 너를 골랐지 Your fantasy 너를 골랐지 타이밍에 거기만 만나면 너를 골랐지 까지 한번 해봐도 돼요? I'm in your dreams I'm in your dreams 너를 골랐지 Your 이런 느낌에서 공기가 세 개 아니면 세 개 세 개 공기가 세 개 네 I'm in your dreams I'm in your dreams 너를 골랐지 너를 골랐지 I'm in your dre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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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는 파니 널 맴도는 나 그저는 파 더 입을 여 그저는 파니 네 그저는 파니 널 맴도는 나 아 아 아 아 끝났나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일단 오늘 녹음한 곡은 Trick or Trick 이라는 곡인데요 저희 이번에 앨범에 수록될 수록곡입니다 뭔가 저는 처음에 이 노래 들었을 때 약간 솔티 앤 스윗 같은 그런 분위기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녹음은 되게 재미있게 그냥 했던 것 같아요 막 그냥 즐기면서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생각났던 거는 제가 코러스 부분에 이제 화성을 쌓는 부분에서 되게 고음이 있었는데 작가님이 되게 호루라기 같다고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가 계속 맴돌아가지고 하면서 조금 우참이기는 했는데 너무 재미있게 잘 녹음을 마쳤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희 Trick or Trick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기회가 되면 멋진 무대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집중분뒤 이정도면 이정도면 블랙